신세계 개정 80주년을 진심으로 시작해드립니다.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아 열심히 없으셔서 많이 하셨죠. 이제 볼까요? 우선 지금 먼저 들으신 부분이요. 저희 데뷔 두 번째 세컨드 싱글 하루종일이고요. 어떠셨나요? 멋있어요? 네 그럼 간단하게 하루종일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곡. 네 저희 하루종일이고요. 남녀간의 사랑을 가는 얘긴데요. 사실 그 남자가 여자를 되게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이 무대에서 아홉 명에 한 명 한 명에 사랑했었던 그런 또 표정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여러분 저희 제 하대변 Sun으로 빅일 되는 날이에요. 정말 신일이네요 저희 이제 딱 3개월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조금만 더 조이 깊게 봐주시고 저희 제국이한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다음 곡? 그럼요 만선섭! 만선섭! Let's go!